안녕하세요. 뉴스 메타의 권선혜입니다. 2월 한 달간 해남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액이 당초 50만원에서 전격적으로 100% 올려 100만원까지 10% 할인에 판매됩니다. 해남군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있는 2월을 맞아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은 가계 지출이 많아지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좀 더 풍성하고 여유로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2월 한 달간 10% 할인 판매를 실시하며 특히 이번 10% 할인 판매 시에는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속에서 힘겨워하는 국민들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할인 구매 한도를 지료와 카드 통합하여 100만원까지 상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1월에 진행한 QR 상품권 결제 캐시백 이벤트를 2월에도 계속 진행합니다. 지료 상품권은 관내 9개 금융기관 35개 판매 지점에서 구매 가능하고 카드, QR 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앱을 통해 충전 가능합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사랑 상품권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오랜만에 하는 10% 할인 판매가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